ㅠㅠ Johnson, Johnson, Johnson! 빨리 도착! 백백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짠! 참! 나 머리에 너무 많아 빠른게 획비라서 진짜 유명한 저 머리 호이메입니다 저 머리 호이메이요 이거 진짜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제 이거 인폼하는 것들을 보여드릴거에요 거기서 가장 기본으로 되어있는 양식책이 들어가있는 이걸로 했구요 이게 인어팩이 안들어가면 그냥 흐르륵을 안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얘를 넣어서 자리를 잡아줄거에요 이렇게 인어팩을 넣으면 모양이 이렇게 작혀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흐르륵 맞게 제작이 되었어요 흐르륵을 흐르륵을 이제 가리끈으로 하시잖아요 조금 다른 분으로 해보고 싶어서 크로스나우를 가지고 준비를 했고 제가 맥주에 흐르륵을 써주러주는 흐르륵을 이렇게 내면 너무 이쁜거 같아서 여름에도 중분도 이게 가벼워서 그냥 물에다가 이거를 끼워요 포크랑 포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걸고 여기에 걔를 걸어주는 곳이에요 아 괜찮은데요? 네 이런 무류의 인형을 귀엽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스펙을 다 안 뗀 상태여가지고 버버리 모델 같네요 버버리 포이베가 약간 블랙 느낌이어서 흑니켈로 자 이렇게 끈 바지끈으로 된 옷들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처럼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너무 다른 거였나? 아름다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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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 없다고 놓치면 이런 식으로 될 거 같아요 짠 1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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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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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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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 5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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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제일 예쁘다 볼게요 짠 예쁘다 여러분 점심 없냐? 점심 잔뜩 점심 잔뜩 Barbie 맛있게는 장식까지 완료하니 여리콘까지 완료와야 용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